붉은 Scream 스페셜 포인트 스페셜 포인트 스페셜 포인트 아 아 아 아 아 아 아 기관에 있는데 아 아 아 빠르노? 많이 빠른데? 지금 출근사람 괜찮은거 같은데? 악마리 만나세요 전 다 뺏 이런 발전이 많이 나네 엉뚱한 사람이 많냐? 어? 바나냐? 술통 둘다 방 줌이 줘도 요새 한 번씩 풀리더라구요 클릭을 너무 세게 눌러서 그런가 어 안녕하세요 힌둥님 하이 안녕하세요 대혈님 안녕하세요 다리반이다 이야 같은편 폭우로 점프를 네머지네 저런사람 분명히 또 내려온다 아님 말고 여기까지 zek이로 미안해전 조심하실 수 있는 자연스럽게 뭐 sociedade 아직 좀 둔탁한데 맞추긴 맞추는데 좀 둔탁하나 뭔가 샤라라니 안녕하세요 폭 던질 때 원하는 방향으로 안 나간다고요? 저는 딱히 저는 괜찮네요 아직은 또 반이 다져요 저는 괜찮습니다 준비 완료 준비 완료 준비 완료 준비 완료 probable 만들어 충분히 요거 너무 와 타이밍 저 제로펩시도 반인데 상사님 안녕하세용 레이기라서 그런가 저는 아직 괜찮습니다 대성 반샷 오른쪽이 있는데 가주자 가주자 아주라 폭대면 못나오죠? 어 방심했네 괜히 쳐다보다가 죽었네 차초령 하여 그런 경우에는 그냥 스포 자체 렉 때문에 안 날라가는거 아니에요? 아군이 패배하였습니다 그럴땐 한 번씩 총기 바꿔주고 하면 잘 됐던 것 같은데 뭔빙이래요? 뭔빙이래요? 오 뭐야 아 사라라님 아이고 역시 만원원 감사합니다 꾸준히 업로드 다시 잘하고 있고요 뭐 일주일에 한두 번씩 빼고는 웬만하면 다시 쭉 잘 올리겠습니다 차라라님의 점심시간을 위해서 업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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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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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 많았구나 하나 자리만 잡았으면 딱 이었는데 으 1미리로 잡을 수 있었는데 이거 으 으 아 둘 다 쓰나겠구나 나 한 명 돌격인 줄 알고 어 으 으 으 으 으 으 기본이 있는데 옥탄이 설치되었습니다. 그새 계급 타고 갔나? 빠르다. 빠르노? 많이 빠른데? 아군이 승리하셨습니다. 어쩌지 우리도 밀까? 지킬까? 밀까?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아 그런가요? 그냥 잡다보니 아이고 미안하다 옷빵 잡고 옷 개들 가져와 어디갔어? 아하 있었는데 아군이 승리하셨습니다. 아 너무 빨리 쐈다 두명이 넘어갔는데 기스나 직화 항정 덮밥 맛있겠다 보일러 효과가 조금씩 있나 이제 중계 올라간대 다이수 자 이럴 때 기습번타 한번 까비 한누만 걸리겠지 아니 저렇게 저렇게 온다고 깜짝이야 아우 아우 와우 이게 이긴다고? 어? 미코이체 뭐야 효과 언니 만났어요 예리가이 빠꼬미 빠꼬마라고요? 빠꼬미 요리매들었는데 빠꼬미 아우 까비 제발 이번엔 한번 잡자 아 죽음이다 뭐야? 아 번개 좀 소름인데? 하필 내가 죽네? 이거 없이 있었으면 안 죽었겠노? 진짜 스나는 감도가 커요 여러분 감도랑 자세가 큽니다 스나는 저도 감도만 잘하시는 분들 비슷하게 바꿨는데 확실히 많이 올라왔어요 그러니까 예전에 비하면 마우스랑 마우스 패드 중요하고 그 전에 얘기했잖아요 마우스랑 마우스 패드는 어떤 부부 사이 같이 궁합이 잘 맞아야 된다 그거를 그리고 이제 감도까지 감도가 애기죠 애기 마우스가 아빠 마우스 패드가 엄마 감도가 이제 애기 애기 자녀 가족이 화목하려면 조합을 잘 맞춰야겠죠 감도를 주인은 아군이 실패하였습니다 다비 기적이네 중인은 중인은 한번 갔다 볼까? 무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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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빨리 잡혀가지고 바로 뺐네 빠졌나? 주먹인데? 경고 폭탄이 설치되었습니다 아까 저기 안테나 왼쪽이 있을 때 잡았어야 되는데 잡을 수 있었는데 못 잡았네 이걸 이거 맞았다 이거 아 개구방 방금 방금 개구방 그냥 바로 들어왔네 무선이 진짜 신세계라니까요 한번 써보면 아 이걸 초반에 방이 나오는걸 그냥 개구방 바로 들어왔네 와 나 순간 그러니까 유기적으로 제가 방이 까면은 개구 봐줄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방 4명 봐야 되는데 왜 자꾸 3명 보냐 까비 자 한번 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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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아 아 아 아 중독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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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요 자 일단 30킬 안전하게 가자 욕계획 이거 역전화면은 그니까 역전화면 돼 반응이 싹 간은 최대한 버텨야 된다 아 이거 옥돌리면 다 버면 돼 안 돼 우리 방지원 중 아 방방방 안돼 아 우리 방인뿐 피가 너무 없어서 안 따라 나가고 그냥 스나로 대기하고 있을까 그랬다 빨리 잡아주려다가 이게 살짝 도미노네 피가 없어가지고 빨리 잡아줘야지 하는 마음이 이제 좀 조급해졌다 위성 30킬 쓰나 오랜만에 해보는데 아 아깝다 더 할 수 있었는데 까비까비 30킬에 만족 오우 점수 좋다잉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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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